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100만 유튜버 허니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기로 했었는데 얘는 엄청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엄청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을 못 정하고 저는 계속 코르크를 잔 거죠. 그래서 결국에 4시 반에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4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션이 파서블에 나오는 코르크를 주의 스피드로 4시 20분에 지하철을 타는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출공할 수 밖에 안 나고 지금 판매를 외우고 싶습니다. 영화 같은 모습 지금 용산에서 엄청나게 앙큼하다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중이거든요. 애들! 계속 말하라고! 왜? 지금 용산에서 엄청나게 앙큼하다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용산에서 엄청나게 앙큼하다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중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또 말해봐. 말! 뭐래? 스티커 기업이죠? 스티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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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NCT세요? 아이오 complexes. 아이오맨. 바라바되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이제 입식이 땡기는 거 같아 이제 입식이 땡기는 거 같아 이제 입식이 땡기는 거 같아 뭔가 양식을 잘 챙기지 않아 뭐 먹지? 그럼? 뭐 먹지? 일식 중에 뭐가 먹지? 일식 중에 뭐가 먹지? 일식 중에 뭐가 먹지? 스시 라멘 라멘은 별로야 뭐 먹지? 그래서 오늘은 나의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나의 나의 이제 밥 먹어영 야구찌개 먹어야지 어떻게 가나? 멀어 여기서? 버스 탈까? 그래! 버스 타도 돼 뭐하자고? 뭐하라고? 아니 뭐하는건데 건배 건배 삼행시 카즈 삼행시 카즈을 지금 마가 미워하게 하지만 저희는 꼬치 먹고 너가 말해 꼬치 먹고 휘저 먹으러 가요 거기 라지 레귤러 이런 거 있나? 응 레귤러 먹자 꼬꼬마 거 먹어야지 응 꼬치 타러 가요 어? 왜? 너 핑계 대고 살지 마 너 핑계 대고 살지 마 어디 있어? 핑계 대고 살지 말라고 핑계 없는 날 핑계 없는 날이에요? 핑계 오프인지?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음식점인 줄 알고 갔는데 술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먹을 거는 점심 메뉴였고요 그래서? 그래서? 두 명이서? 두 명이서? 꼬치 여섯 개 조그만 거 네 근데 맛있긴 했어 맞아 맛있었어 흡수가 감칠맛이 있었어 어 감칠맛 최고 너 나오면 안 되지? 해치욕 해치욕 근데 영상은 자꾸 감성기 나오는 거 같아 응 너무 저렴해 어디갔었니? 굿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